1. 가스트로놈이 2. 가스트로놈이 3. 가스트로놈이 지금 저는 보온에서 가스트로놈이의 센터입니다 진짜요? 파리, 리온, 보도 이런 데는 가스트로놈이 아니야? 가스트로놈이의 센터입니다 파리지행이나 보도레를 열받게 할 수 있느냐? 십! 레 몽게 여기도 예약 안 했으면 예약은 다 기본인 듯 그렇지 다들 밖에 앉으려고 지금 아하 안녕하세요 저희는 1. 가스트로놈이 그리고 저희는 2. 가스트로놈이 2. 가스트로놈이 네 가스트로놈이 네 감사합니다 와도와 에비앙 와도와 에비앙 우리나라 소주잔 협찬받은 것처럼 참이지나 참이지나 협찬받는 것처럼 에비앙이나 바도와 물회사에서 협찬해줬나 보다 그런가 보다 아 배고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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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카고 에스카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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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 for l'or for the blue one for the first wine, l'm for the first wine and another beer. Eves-Gevret and L'oran? oke, s'ha. Et moi, muitas! I just love the drink! You have said, she's having a musst요일 who is home to the month. Where are you from? Netherlands. From South Korea. Yeah, it's a little bit far. The menu is very late. Mmm.. What have you eaten? 햄버거 햄버거 이렇게 잘하던 앤 와인 앤 와인 앤 와인 이런게 즐겁지 설령 서버가 너무나 분신절해도 손님들이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도 서버가 동화가 돼 근데 스테이블 손님들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진 않지 그렇진 않지 그리고 설령 말이 되더라도 성격이 그게 안되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아무리 프랑스어를 잘해도 말 못 걸어 그렇긴 해봐 내가 못했잖아 옛날에 한마디도 못했잖아 지금은 자기 잘해 만약에 변한거야 나도 저 현지인들한테도 되게 불친잘해 유럽에서 온 관광객이고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이고 이 동네사람이고 나발이고 한결같이 불친잘해 내가 아까부터 주문 안받으려고 했을때부터 이 프랑스 테이블은 후식을 기다리고 있었지 이제 주문받으러 왔어 25분 이상 기다린거야 우리가 이 나라말 못하는 상태로 건강객으로 그냥 와서 있었으면 아 이거는 우리가 아시아인이어서 무시당하는거구나 인종차별하는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거 같아 프랑스어로도 이 음식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설명 안해주잖아 그렇지 영어로 물어봤는데 설명 안해줘 옆에 손님들이 설명해줘 그럼 그때는 기분이 좋은게 아니라 더 위축되지 그렇지 내가 프랑스어를 못해서 설명도 안해줘 너무 고맙다 최소한 부위설명을 해준다던지 뭐 이런 식당도 있고 저런 식당도 있고 근데 어쨌든 내가 프랑스 정원중에 이렇게까지 불친절한 서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옆에 테이블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풀으니까 웃으면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게 됐어 옆에 아저씨가 불만이 올라왔어 왜 이렇게 주문을 안 받으러 오냐고 아 그래? 애피타이저 달라고 그럴까? 그래 아 예쁘다 좋아 아 손 안들어 손 안들어 아 손 안들어 엉트리에 반 블랑 s'il vous plaît 아 j'aime bien 아 너무 아 너무 슈퍼드 아 창피해 창피해? 너 얼굴 빨개 내지 아 아 제가 프랑스 아 아 저번에 진짜 저런 서버가 웃네 그렇게 처음 웃었어 응 넌 넌 넌 네 아 네 아 아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와잇 그때라도 내 핑계를 대 응, 와이트 와인도 좀 업그레이드를 했어 성떼 아카시 향도 많이 나고 미네랄 그 느낌도 엄청 많이 난다, 코에서부터 자, 건배 아, 코에 쫙쫙 달라붙네 맛있네, 이거 옆 테이블에서 이 식당에 불만이 엄청 심해 저번에 굵은 포도주를 안 시켰는데 이 식당에 불만이 엄청 심해집니다 와이트 와이트 와이트?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식당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감사합니다 파이팅 성떼 우리한테 제일 잘해 주던들 그나마 우리 테이블에 와서 서빙을 할 때는 그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긴 하지 손님이 서버의 눈치를 보면서 근데 프랑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 그렇지 종종 있지 맞아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 결과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최소한 손님은 가리는데 그게 뭐 인종이라든지 뭐 비싼 거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이걸 즐길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걸로 상당히 굉장히 손님을 좀 많이 차별 대우를 하는 거 같아 음식을 먹으면서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뭐 주문하고 그런 과정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게 원활해야지 좋은 서비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공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동양인들한테는 어렵지 동양사람들한테는 어렵지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시켰으면 당연히 내가 손님이니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뭐지 거기서 무슨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왜 따지고 있냐 음 archive 네, 괜찮아요. 여기 6스피을 더 넣었죠. 총 12스피을 더 넣었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짜릿해! 짜릿해! 네. 네. 마지막으로. 12개의 스카콜입니다. 제 왕이. 그리고 이 왕이. 뷔프. 네. 선물. 선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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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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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불친절이라고 투덜투덜 됐는데 에스카르고 6개를 더 봤다니.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좋은 하루. 그리고 이거 와인이랑 맛있다. 저 직원도 우리가 기분 좋게 해주니까 이걸 그냥 주잖아. 안 그러면 그냥 주방에 갔다가 버려도 할 말 없는 거야? 재료를 좋은 거 쓴 거 같아. 음. 맛이 옅고 깔끔한데 맛있어. 며칠 전에 먹었던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 며칠 전에는 그 버터 소스가 맛있었던 거지. 에스카르고 자체가 맛있었던 거 같아. 그때는 냉동이었는데 이건 프레쉬야. 응응응응응응응. 그리고 버터도 훨씬 맛있어. 나이 좀 옆에 있는 아저씨 부부처럼 여행하게 됐지. 그렇지? 그럼. 옆에도 메인을 시킨 거지? 응. 이게 다가 아니지 음식이. 응.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자기는 아직 음식 하나도 안 나왔다. 아. 그거는 좀 그렇지. 심지어 우리 뒤에 오래도 안 왔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지금 보고 있어. 그래. 오케이. 우리 다시 전화할 수 있어. 왜 왜 왜 왜. 그래도 소파가 기분이 좋아. 아 그럼. 우리 때문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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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크미. 스크미. 네. 이제 다 먹겠습니다. 그럼 다 먹겠습니다. 여기. 여기. 이거 2013년. 2013년이 돼서. 네. 제가 이거 드릴게요. 네. 이거 드릴게요. 여기 있는 모든 열애사람들의 주먹을 다 받고 있다 오빠가 c'est très bon c'est très bon just a good drinker merci beaucoup sel le sel et le poivre 저 점원이 우리한테 잘해줘 어쩔 수가 없어 uhm est-ce que vous avez aimé teress-le ? est-ce c'est tellement basso c'est vraiment basso l'es haircut il faut se charger bien encore plus je t'aime elle meその façon dont j'ai pas été品 와인은 처음이에요. 정말, 내 첫번째 와인은 그의 좋은 와인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할머니 배고프셨구나. 그래도 할아버지가 되게 착하신 게 할머니가 또 안 지쳐서 우선 햄버거를 드시는데 소금하고 후추가 없어. 없어. 바로 일어나서 갖다 주시자. 왜냐면 여기서 종업원을 불러서 소금을 달라고 하면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나 이거 와인 모자라면 어떡하지? 얼마야? 25만원. 비싸긴 하구나. 비싸긴 비싸지. 처음에 마셨던 화이트 와인이 15만원. 고르곤유가 비싸긴 비싸구나. 내가 처음에 시켰던 화이트 와인이 8만 5천원이었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15만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지. 이걸 먹고 더 먹을 수는 없겠구나. 더 먹을 수 있어. 이미 알딸딸한데? 더 좋은 와인을 마실 수는 없지. 그렇지. 그때 되면 이제 약간의 알코올을 보호하면서 아주 나쁘지는 않은 와인을 마시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거는 한국에서 먹으면 얼마죠? 식당에서 먹으면 한 80만원 정도 받지. 여기 와서 커피 때 하는 거야. 빈티지로 원래 다른 걸 시켰는데 그게 없다고 2013년 거 가져왔는데 또 나쁜 빈티지는 아니야. 차선이구나. 차선이지. 올드 빈티지 사실 많아. 보내 다니면 식당이 많거든. 근데 오늘은 일요일이고. 그렇지. 많이 닫았지 사실. 이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최선인 거지. 선택에 그게 없었어. 그치. 가성비 면에서는 오늘 이 선택이 최선이었던 거지. 보내 왔으니까 마셔줘야지. 맛있다. attention. c'est très, très, très. 오케이. merci. Oh la la. Merci beaucoup. This looks serious. This is a veuve bourguignon. Which looks really great. 여기는 모든 테이블 사람들이 다 여기 찾아가 버린다. 나 너무 창피해. This one is a souris d'agneau. This is a souris d'agneau. This is a souris d'agneau. Yeah. This is a souris d'agneau. How can you buy it? Why do you like it? I'm so excited. But this is not very good. Not really. It's not good. It's a souris d'agneau. It's delicious. I'll eat the veuve bourguignon. I'll eat the veuve bourguignon. You've got one of those cheats. You've never eaten before. It's never been made. It's delicious. You're so good. You're doing well. It's good. This wine is so great. 왜 다들 이걸 안 시키지? 이렇게 맛있는데? 너무 흔해서 안 시키는 걸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랑 너무 맛있어 자기가 승자다 빨리 아줌마가 웃어 pardon 세트 몬스팅 몬스팅 아우이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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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du Sud 너무 많이 약간 조금 왜 이렇게 하자? 아우 아우 가사 혹시 아우 아나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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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스가 진짜 와인이 엄청 들어왔어 그 신맛이 거기서 나오지 단단한 맛을 시켜줘 아우 카라 프리스틱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는 건 안 돼 아 그럼 너무 실망스럽지 아무래도 술에 좀 아자아잘해도 나 카드에 두 분, 혹시? 네, 카드에 두 분? 에서 아프지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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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우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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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적당한 게 있어? 과일 향이 진하면서 맛이 진한 걸 원해? 아니면 힘이 있으면서 조금 그래도 섬세한 걸 원해? 힘이 있으면서 섬세한 거. 섬세한 거? 오케이.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왜? 서버 불친절하고 불친절한 서버 때문에 모든 손님들이 기분이 나빴는데 불친절한 서버를 기쁘게 만들면서 모든 손님들이 즐겁게 만들었어. 좋은 와인의 힘이지. 다시 한 번 먹어볼 수 없는 와인. 감사합니다. 내가 먹지 않는다. 난 아주 깨끗해. 내 학교가 거의 다 찰다. 내 학교가 다 찰다. 이걸 먹었는데 프로마쥐를 먹을래? 프로마쥐를 먹을래? 고마집이 심지어 우리 때문에 안 시키려는 와인은 없어서 다 시키시고 왜냐면 옆에서 맛있게 먹으면 식욕을 작아야 돼 나도 먹고 싶어 excusez-moi, c'est cuaça 주제 27 주제 27 주제 27 주제 27 주제 20 주제 2 주제 2 주제 2 주제 2 주제 2 주제 2 주제 3 —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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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먹는다는 거지? 응! 아저씨가 웃어! 오 마이 갓! 땡큐? 너 사랑해! 하하하하하하 요거까지 먹고 됐어? 응응! 나 저 빈티슬도 먹어보고 싶어 짐은 데져버렸어 또 물어봐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기억을 못해 응 응 식욕이 포탱이 터지는데? 흐흫 봐봐 에스키스 모아 에스키스 모아 에스키스 모아 에스키스 모아 에스키스 모아 감사합니다 이해했어? 응 엠 엠 엠 엠 지금 원해? 네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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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 농담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주문을 받아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남자분이 일은 그렇게 제대로 안 하고선 지금 잠자러 갈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는 종업원이 왜 나는 손님이 있지?